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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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흘리자니까 나 마셔 야 휴지 어딨냐 나 휴지좀 주라고 휴지... 휴지 없는데? 화장실도 없던데? 참고에 있잖아 1 2 3 5 6 뭐해? ㄷㄷ 개미애가 갖고하자 뭘 갖고 와? 휴지 떨어져서 창고에서 가져와야 돼 필요한 사람이 가져와야지 어차피 가져와야 돼 화장실에도 휴지 없대 야! 니가 흘렸잖아 새끼야 니가 갖고 와 형 사회생활 가능? 장난이니 이걸 안 받아주네 당신은 내 편이어야지 오빠가 호딱 갖고 온나 형 미안해 부탁 좀 할게 싫어 안가 몰랐으니까 그럼 다시 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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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? 오랜만에 중국집까지 뭐 음 잡채밥 먹어야 겠다고 야 근데 그 우영 누나하고 형민이 형 다 물어봐야 되잖아 우영씨는 바쁘다고 이따 먹는다고 했고 형민이는 집 가서 먹는다고 아아 그러면 이렇게 다섯 명만 가네 그렇지 아아 뭐 웃지 예 아이가 계산 계산 몰빵하는 건 좀 그렇지 2 2 2 아이 장건리던데 3 아 기다려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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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이번에 할 말 없다 인정? 아아 그럼 가위바위보 하자 아 나 돈만 했으면 윤형씨한테 또 혼나 아니 어디 게임기 샀다 자랑했잖아 그래서 혼났어 하아 재명씨 오빠한테 뭐라하면 우리가 잘 말할게 그래 아이씨 다들 다 먹이려고 짰지 형 그냥 밤딩할래? 이 닥쳐 새끼야 형 결국 사 왜 쳤잖아 사 아아 가위바위보 해 따라왓 generational 우이 간다 형 진짜 남자랑 주먹이야 분명히 ник없지 남자 주먹이야 참으로 가위바위보 아이 일어나 갑니다 이에이씨 어... 아... 잘 먹었다, 괜찮아. 아, 뜨거워. 아, 불을 치워. 제발이야, 우리 차가워. 오빠, 잘 먹었지? 아, 몰라. 안돼! 아, 맞다. 우리 쓰레기 공짜 다 떨어졌더라. 응? 벌써 다 썼어? 일! 내가 사올게. 나 어차피 담배도 사야 돼. 갇혀. 일 했어. 아, 뭔 소리야. 일은 우영 누나가 하고 있는데. 아, 빨리 아무나 일해봐. 내가 사온다니까. 저, 극단 카드 누가 가지고 있어요? 야, 그럼 쓰레기 봉투 네 돈으로 사. 아... 오늘 왜 이렇게 땡깡이야. 아, 빨리 아무나 이해해. 야, 50m 한 모금 사와. 네. 아, 하기 싫을 땐 억지율 시키면서. 아, 내가 이땐 왜 아무도 안 하냐고. 다네. 우영이가 사온다잖아. 아, 나 회의 안 해. 아, 오빠. 야, 미안한데. 6분 동안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. 정말 속상해서. 우영아, 일단 사와. 네. 오빠 삐친 것 같은데. 아휴, 저 양반 저러다 또 금방 풀려. 오빠, 빨리 들어가자. 아, 회의 안 할게요. 먼저 해. 아, 제명이. 제명이가 있어야 회의를 하지. 아, 진짜. 오늘도 저녁 먹고 들어가겠네. 오늘 주꾸미 어때? 그렇지. 1, 2, 3. 형, 빨리 사 해. 싫어, 안 해. 아, 어디 가. 빨리 사 해. 빨리 사. 아, 오늘은 내가 사야겠네. 아, 형이 사는 거 좀 먹어볼까요? 제명이 뭐 하냐? 아, 귀여워. 형. 좋아? 좋아. 아까 로비에서 봤어. 아니거든. 오케이. 주꾸미 먹을 거지? 생각해보고. 아, 알겠어. 하지마. 하지마. 하는 상황. 아, 참기름이야. 하지마.